두 번째 스탑, 골드 캐니언 트레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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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-F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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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눈앞에 펼쳐지는 뷰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바위 색깔들 보세요. 여러분 예술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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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, 입 멋있습니다 멋있어 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GPS signal lost. Restore the signal. GPS signal restored. Good j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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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산의 겉모습이고요. 여러분 안쪽에는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Good jo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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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산이 너무 멋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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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Keris. 배가 살아rict네. 2 także 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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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산 끝은 노란 쿠키 위에 초콜렛이 얹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진 찍어달라고요? 한 장에 5불. 한 장에 5불. 한 장에 5불. 노란 쿠키 위에 초콜렛이 얹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바위 단 측면 보세요. 여러분. 비스트반이 옆으로 사선으로 땅에 꽂힌 것 같지 않습니까? 5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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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불은. 그러나 크기 drainsera. 6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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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